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는 청주시의 당면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85만 청주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1천 톤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생활하는 용인시와 고양시보다 30%가량 더 많고 120만 명의 수원 시민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청주 시민 1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1kg이 넘는데 이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최대 수 증가에 따른 쓰레기 증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의식 개선 운동과 함께 재활용 우수 아파트에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올해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3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생활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덜 버려야 된다고 시민탑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는 시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청주 행정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청주시의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재활용 선별센터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신축 사업은 부지 재검토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